30 교촌 왜? 교촌 맛있는데? 고추 도 abbi 왜 이렇게 싸우냐고? 나도 싸우시려 난 사람을 볼 때 좀 오래 봐 이 사람이 여기선 이런 게 좀 놀라더라구 왜? 재밌을 거 같은데 진짜 공기를 빼요 이거 용처럼 이에요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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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티큘러인가 그거 보고 존나 재밌었는데 요즘 싹 보고 있어요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8천원 으 으 으 으 으 으 투룸 이렇게 해도 돼 투룸 이렇게 해도 돼 하면은 미친 개슈 씨 큐티키 새키 으 어 실물을 보면은 니들이 으 으 이게 시대별로 점점 작아져 진짜 빅맥 으 으 으